한글자막 by 한효정 점심도 먹어지믄 그자 집이 굿짝하게 우주만은 또 어디 갈매기다방 들려온 커피꼬장 혼자 쪼크게 먹엉 왐실꼬이 생각은 해주만은 지금 아측이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아측 아홉시에 나간 조밥먹엉 그자 예점 갔다올걸로 고라동 이건 지금 메시옥가기야 아이고 아이고 인형말맞다 나 핑핑돌먹 헐리러진 사람이미신 어디간미신걸 호르총일 살던 미신 뭐 그 이사름아 저 웅거리성이 이래와봐 그 희한한 음색이 서해온 어디 저 장요피가 난 그 희한하게시 순댄디도 그 점 난 그 소고백강 미신 두비야 미신 이거저건 왕건 순댄 말은 들어 놓고 날면디 아니 순댄나 참 순댄나 참 대창에 해온게 그거 해놈이 맞쥬쥬게 그거 연날부터 참 아방수에 좋아 연 어디 잔치만 있어도 개 원 괴깃밤 바다장 그거라도 맺게들믄 아방낫이 나 톡하게 해영 해다주고 괜하지 않니 숙악이 그게 아니고 이사름아 기란 그 괴기순대가 아니고 바당에서 나는 요걸로 해 연 어? 야 그거 난 풍탕은 이거 미식어딘용 솔저신 거 싹싹 썬고 난 그 소고비 별개 다드렁 있고 아이고 그거 아이고 그거 연 두 잔 먹으나 두 잔 아이고 이거 밥도 대신데 고건 아니 그것만 뭐 좋게 먹고 깨 몸에 보신 대게 먹으믄 말쥬 또 미신 나아지 또 술을 먹어간다 술을 먹어 온다 그것을 졸지 않으면 어떤 못살쿠가 그 이사름아 떡본김에 식게를 헌다고 그거 보믄은 겸은 마 땡탕 아이고 아이고 걔는 그자 쪼크게 혼자 먹으믄 시간이영 되쥬게 아이고 그건 아니어도 저 이번 돌아오는 식게엔 점이거나 사당 점 횟거리로 허영 무처복하염수다 이거 허설 이시민 한치도 나올 저런 대엄쥬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나냥 요새 음식을 식게 때 해물들 너희도 하영들 먹지 않냐고 이거 저 오이나 썰어놓고 배나 썰어놓고 그형 이거 대우청 저 무치제는 난 이번 장이 나방이었던 추럭으로 이형 날 헛을 돌아다 줍서 강요고 몇 개 해당 냉동실에 더 크게 놨당 이거 식게 때 이거 대우청 무치면 반찬으로도 먹고 깨 다른 거 미시 그 매 해 그저 허는 것만 해었다 해었다 해지 마랑 이번이랑 그냥 이거 횟거리로 허영 무처보지 네임수다 나 추럭이 미신 배인 줄 알았나 바당의 강 이거 사올건지 바당에 꼬장거나 추럭을 내쳐 볼라고 장이강 사제냄 쪽에 남신 이거 아방신들의 바당이강 미신 낚아오라는 힘수가 그물로 거려오라는 힘수가 이게 이거 장이강 내 사당 이거 미르태당 나도 사주 그 식게 닥청어제넘 민 잊어분도 허구 미시 그 양 요샌 연날 닮지 않은 곧 흔내지 못하민 돌아사민 잊어붓 장이 갈 때도 미시 그 사국 미시 그 사국 회영 우주헤에도 꼭 미시 그 호나 양 잊어부렁 오는 사람이 이제 나가 돼야구나 이거 미리미리 툭 내줄 때 호나 썩 호나 썩 준비를 허지네 임수닭이 그 저 한치가 아닌 다음에는 그거 행 와봤다 저희도 사람은 먹지도 않냐 누기가 그거 먹은 데는 아이고 한치나 나글랑이 사람은 놀고 올린거지 아이고 놀고 올린거지 아이고 놀고 아니해도 이거 허희랑양 대우청 무천놈음이 마 주와 미시 그 젓갈 먹을 때도 그저 미시 그 흐민 유세들 하행들은 먹음 수가 이게 반찬으로 내놓을 거 상에 울리진 아니해도 반찬으로 이거 저 시키 때 오는 괸당들 네놈음이 제법 먹음 내다게 그 흥이형 이거 사례 장에 갈 거나 태워다 주고 아이고 요새 저 질동이 오목 말 들어보는 어떤 이게 하형 아니자 피험사신데 요작에 가해도 자 지네 아들 어머니 어머니 나 이걸 놈신 치기뭐 해줘 치기뭐 해줘 가해는 또 그런 걸 잘 먹주게 그 흥이형 사례강보난 아이고 성님 이거 깜마굴란 빈단냥 이거 원 서너 마리도 안이 된 거 돈 많은 허연 그저 아이들 먹구 정허던네 난 상호미우다 허멍허가한테 아니 그건 어떤 깝이 울라시냐 우린 어떤 잡히질 아니입구나 허멍 고라신데 시켰된 헛살 돈 들여도게 비싸민 또 비싼대로 먹고 비싸민 맛도 좋아 겨우 요새 땡 치는 추럭 이들 가도 날 그선가저노고 저들 가도 날 그선가저노 날 그선가저노 거냐 저 추럭을 그선가저노 거냐 아이고 추럭도 어슬서사 기계도 돌아가는 거다 고마안이 그저 세와둘 땐 그저 밋밋 세와두국 어떤 거당 척허게 갈매기 다방 출근할 땐 추럭 모랑가동 퇴근할 땐 또 혼자 내 집인 그 다방 앞이 메와두국 난 야 저 추럭바가민 가슴 아파 인역집도 아이고 내 이뿌라 인역 차라 나 차주 일러불지 아니여 과연 저 거건 난 거건 앞서 첨이고 몰려왔땅 먹어도 맛좋고 첨이고 맥주 혼자 날 땐 또 이거영 땅콩이영 있어서 궁합이 맞는거주께 아이고 말이나 뭐 심은 나가 하연 고찌마랑에 한치가 아니면 제주도 떠른다는 이걸 아니앤고라 아이고 고갓 이거도 양 맛좋고 강봄이 나방 양 저 또 묻혀놓으면 맛좋읍니다 아이고 험맞다 일본말 홀뿌리 아이고 일본말 그걸말라 그걸 때도 멍머들 왕은 그 자식 멍어게 돌리언 아이고 젊은아이들은 그냥 분위기 신따강 그거 먹는 것도 막 좋아한대 분위기 분위기 아이고 분위기다리 계속 먹물랑 분위기를 잡나 아이들완 정신다리완 아이고 이거 참 젓갈 우리 아버님 산때 장이만 가져넘 아이고 순댁이 어몽아 나 입맞아선 가글랑 이거 젓갈 혼 삼천원이치만 상호라 어몽 허민게 그저 혼들 문짝헝 자시지 아니애나 순댁 아방 얘기할때 불쌍하게만 고랍시걸 순댁이 어몽아 헌재경 고랬때 우리 아방이 불쌍하게 아방님은 나신디 아이고 참 그런 어른이 어디있어 그응 아냐 아버님을 홧살만 닮아시민 아방도 참 보드랍게 사랑받으멍 살건디 아쉬웁시다 아쉬웁 미씨가 아쉬웁 우리 하루만 닮은거다 왜 아쉬웁 그나님은 장이 어쩡 추럭으로 헤엉 날 돌아다 죽구가 말구가게 날 대우치세라지만 인형량으로 강호하 왜 나만 그성가저나 날도 싹싹 터운디 아이고 거거 난 콜콜 우리 콜택시 기사님들이 난 제일 좋아 저너미 그저 집앞고직 군소렛이 턱하게 와주고 아이고 난 콜택시 기사님들이 제일 좋아 세상에서